하리 선생님 생일 축하해요 우리 인연은 꽤 깊죠 아직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짧지 않은 시간동안 같이 있었는데 항상 같이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밑에 하리를 놔두면 항상 하리가 네 꼬봉이 역할을 할 것 같아서 굉장히 안되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리 선생님이 항상 옆에서 항상 든든했어요 무슨 일을 하면 항상 같이 해주고 또 함께 해주고 힘이 되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그 어렸을 때 가르쳤던 그 꼬마가 커서 이렇게 선생님이 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리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 그 목표로 삼는 일들 조금 더뎌진다 할지라도 속상해 마시고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또 목사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하느님께서 꼭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며 더 준비하며 또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하리 선생님을 더 멋지게 쓸 거라는 거 잊지 말고 항상 파이팅하는 그리고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누구나 못 따라올 것 같아요 그 꼬마들 다 업어주고 아무튼 한 시간 동안 업어서 걸어가고 그리고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저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그러한 모습들 너무나 아름답고 하리 선생님은 사랑받고 있다는 거 아시죠?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하느님께서 하리 선생님을 꼭 크고 멋지게 쓸 것 같아요 아니요 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함께하고 싶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꿈이 같다는 거 알죠? 꼭 성을 사서 소유주를 반반으로 나눕시다 같이 살게요 항상 승리하세요